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나이트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본거 같다 어디서 봤냐 나뒹었네 이 아이디? 기분 탓인가 얼쩡이 뭔데 어렇듯 이 아이디 왜 이렇게 나뒹냐 기분 탓인가 괜찮네 그냥 소소하네 어 소소해 그래도 애디 두 줄 이상 썼으면 좋겠는데 애디? 어 애디 애디 아 자리 없잖아 뭐야 엽설무기 자리 좀 비울게요 어어 진짜 어 말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크흠 어어 사카 우엣 하겠다고 뭐라는 거야 앱설을 들고 앱설 세트 가겠다고 숄더는 바꿨으면 좋겠고요 공작을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숄더 두 개는 들고 가세요 애디 다뤄오고 숄더 새로 사요 공작된 걸로 사가지고 추업충이라서 추업이란다 작충이라서 작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장갑은 장갑은 크흐 에디가 좀 아쉽긴 한데 들고 갈만한데 약간 아쉬운 듯한 느낌 장갑은 그래도 레전이라 그러고 신발은 에디가 없어요 들고 가도 되는데 신발은 에디가 없고 하의는 작도 문제긴 한데 어... 잡 잡 깔끔하게 가야되겠죠 새로 사는걸로 그럼 결국 들고 갈만한 것만 찾아보자 차라리 그게 맞는것같아 들고갈만한거 이건 터도 다시하고 좀 아쉽긴한데 어... 어어어좋네 비커네이트 소소 좋아좋아 공이 없다잉 이거 해가지고 토도할라나 보구나 9327 근데 잡이 30포자긴데 차라리 앱솔을 사는게 어 뭐야 앱솔이 아니잖아 어쨌든 그렇군요 나워랑 나루랑 차이가 내가 나워를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그... 결론적으로는 그냥 나였으면은 메이크업 빼고 다 바꿉시다 이거 빼고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오케이 메커 빼고 메커 신발 토도 해서 하고 장갑은 선택사항이긴 한데 저는 아예 살금을 레전 샀을 것 같고 간단하네요 뭐다? 메커 빼고 싸그리 바꾸자 그래야될 것 같아요 메커하고 신발 바... 신발은 AD 달아가지고 새로 하든지 장갑은 레전 들어가야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뭔가 들고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 그럴까요 큐브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답인 것 같다 메커 신발 들고가도 AD 바꾸고 나머지 싹 바꾸는 걸로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설명해주면은 아쉬워요 추업이 아 너무 아쉽지 그치? 대하시더스 5에 16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추업이 좀 문제고요 이거는 그 뭐야 토드 다시 하면 된다고 치고 하나 둘 셋 이게 맞는 것 같아 우선적으로 바꿔야될 것 아 자리 좀 어 됐다 그럼 순서대로 제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짓이죠 자 0순위 무기 보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방공... 방보록은 아니에요 두개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부터 바꾸는게 제일 좋아요 좋기는 빠졌을 때 많이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 이거는 이제 위와 동일합니다 멈춰 나오는 걸로 때려 박는 걸로 멈춰 나오는 거 멈춰 나오는 거 말 그대로 멈춰 나오는 거 멈춰 나오는 거 멈춰 나오는 거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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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력 érica 멈춰 멈춰 고맙습니다